이 손 놓지 않을 것이다 너도 약주할 수 있겠느냐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좋을지 군께서 제게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세운 나라인지 잘 알 것이냐 왜 하필 이럴 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려는 게 힘을 갖고 싶소 당장 임금이 되고 싶소 필요할 땐 구도에 피를 먹게 하시라고 이 지나고 난 흐뭇은 놈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겠지요 망가지고 도망가진 너와 나의 힘 이 품아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흘리는 자 그려내고 그려내도 끝이 나지 않는 어두에 압이 묶인 채 영원히 잠들 수 없어 유동이라도 칠 생각인가 아니면 어린 세자를 앞세워와서 옥자라도 놀이시려는 게 사랑이란 말은 너무 마분한지 자격 없는 입술 위에 올리기에 제 발로 나락을 향해 걸어가는 날 잠들 수 없는 밤 또 다른 날 또 다른 새벽 더 이상 나쁜 꿈을 꾸지 않는 밤이 오래나 위탈운 맹 어딘가에 그대 있다면 구해주오 나를 안아주오 나를 다음 생활 기약할 수도 없겠지 자격 없는 손가락을 걸어보기에 제 발로 나락을 향해 걸어가는 날 잠들 수 없는 밤 그래서 자네는 옆에 무릎 꿇리고 붙잡으려 한 것인데 더 이상 두려워 넌에 떨지 않는 밤이 어찌 나를 버리는 게야 불안스러운 매일 어딘가에 그대 있다면 꺼내주오 너를 달라주오 나를 그대 겪는 것 헤매이고 또 헤매이면 우리 함께 곧 복숭보다 소중한 밤이 그는 여기까지 오래나 흔들어진 매일 어딘가에 그대 있다면 눈을 맞춘 채로 웃어주오 내게 내게